다시 안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90년대처럼 해줄게 아무리 흘러간다 해도 어우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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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activity 아 아 움직일 아 한국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특히 좋아해요 저는 Jennifer Lopez 사랑해요 저도 알아요 두개 하나의ภ형 숙성은 괜찮은 거 같아요 두개요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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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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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맞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한국어 한국어 네 한국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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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고 한국어 노력하기가 저희 차량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전체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지금 바로 이곳에서 열리는 거야? 응, 그럼 찾아보죠. 이거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 직원한테 말하면 직원이 옮기는 거지, 우리가 옮기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 같아. 잘 정리해놓은 게 있어? 찾아보고 있어요. GD에서 렌터카 방문하기 주차장에 진입했습니다. 조그만 글씨 탓이지? 아니, 안 보였어. 그러니까... 차 드디어 주차장에 진입했습니다. 딱 들어오니까 잘... 이게 밖에 편의판에 있어서 쓰면 잘 보였을 건데... 수고했다, 붕붕아! 안녕! 지금은 차를 반납을 다 하고 지하에 지하에 기차 가는 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기차가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왕 온 김에 한번 밀란으로 갈 수 있는 기차가 있는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거 마스크가 왜 이러지? 나한테 가야 돼. 이거 바다 이제 마을이 간 거 맞고 나한테. OK. 나한테 가야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